안녕하세요 장난감 황재입니다 저희 보문장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보문고 광화문점에 있는 뽀로로 뽀로로와 타요 놀이 장난감 책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어날 시간이야 뽀로로 라고 시계 책도 있구요 타요 매직 보드북도 있구요 뽀로로 매직 보드북도 있습니다 여기는 매직 스케치프도 있네요 여기에는 미술놀이 뽀로로도 있구요 물간놀이 뽀로로도 있습니다 물간놀이 뽀로로도 있습니다 뒷에 보면은 이렇게 병원놀이 뽀로로 세트도 있구요 여기는 요리놀이 뽀로로 세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순놀이 타요 버스 세트가 있구요 여기는 매직 보드북 그리고 뽀로로 물간놀이 세트가 있구요 여기는 병원놀이 세트가 있네요 저희 쪽에 또 있어요 하루 1분 카드북 하루 1분 카드북 하루 1분 카드북 열려라 8급 판자 카드 미니 색칠북 에듀 퍼즐북 에듀 사운드북 에듀 사운드북 에듀 사운드북 에듀 사운드북 에듀 사운드북 에듀 사운드북 100이 있습니다 숫자를 누르면은 소리가 나나봐요 여기서 여기는 일어날 시간이 앞으로 전자책이 있구요 위에 보면은 뽀로로 동요음악대가 있습니다 누르면 소리가 나나봐요 동물동요사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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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동요사운드북 동물동요사운드북 수놀이 동요 다 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봐요 자 이쪽에는 꼬마 피아노가 있구요 이렇게 해서 꼬로로와 꼬마소스 타요 캐릭터 장난감 책이 있는 곳을 보셨습니다 안에는 사물 숫자 카드도 있구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촬영에 협조해주신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